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네.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있다. 단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. 저거 안들려! 누구 맘들려! 자기 목숨 걸고 다른 사람들도 하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. 다 죽든 말든 그냥 고장난 게 있어서 고친 것 뿐이야.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다 믿어. 나 오늘 죽는 날 아니야. 내가 다 망치는 거잖아. 내가 썩 다 고쳐놔야겠어. 소희야. JTB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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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